안녕하세요 스벤서 입니다 R21 신기능에서 오늘은 프리퍼런스 중에서 인터페이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 버전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프로그램 설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안에 맥슨 폴더 안에 이제 지네마 보디 R20 이라는 폴더로 생성이 됐었는데 21 버전부터는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바로 다음에 맥슨 폴더가 아니라 맥슨 시네마 보디 R21 폴더가 생성되고 거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cc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그 애프터 이펙트 cc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네마 보디 라이트가 설치되면서 기존에 시네마 보디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폴더를 덮어쓰게 되므로 플러그인 등을 재설치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폴더명을 변경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네마 보디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인터페이스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하이라이트 피처 R21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 20, 21 버전 세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됩니다 19 버전의 신기능 또는 개선된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헬프 부분인데 21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설치해서 쓰는 오프라인 도움말이 삭제가 되었고요 온라인 도움말로 변경이 되었다가 21.115 버전에서 다시 오프라인 도움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와 익스터널 브라우저 두 가지 항목이 생겼는데 온라인 컨텐츠가 체크해서 ON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익스터널 브라우저가 OFF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온라인 도움말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show help 클릭을 해서 도움말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말이 실행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온라인 도움말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서 둘 다 ON인 경우에는 익스터널 브라우저 즉 프로그램 밖 웹브라우저에서 오프라인 도움말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도움말이 실행이 되죠 자 그럼 반대로 둘 다 OFF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말이 실행이 되는데 오프라인 도움말을 지금 제가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은 여기 맥슨 페이지에 가셔서 오프라인 헬프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문서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한글 문서 다운받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c4d 언더바 오프라인 언더바 헬프 r21 sp1 us 지금 제가 영어 도움말 압축 파일을 다운받았고요 시나4d의 헬프 폴더 안으로 일단 옮겨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압축을 푸는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풀어야 됩니다 압축을 바로 푸시면은 되고요 주의할 점은 제가 바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추가적인 서브 폴더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존의 리디렉트 파일이 있는데 덮어쓰기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까 기존의 파일에 파일명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덮어쓰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리디렉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압축 풀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나4d로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도움말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도움말은 오프라인 도움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브라우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오프라인 도움말이 웹브라우저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신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시나4d를 실행하지 않고 오프라인 도움말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헬프 폴더 안에 us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index.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도움말이 실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프리퍼런스의 인터페이스의 변경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21 신기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